음악 성남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희망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인 72개 초교 4학년과 5학년 중 우선 1개 학년을 비대면 구강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PC의 덴티아이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강검진과 구강건강교육 컨텐츠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치아를 촬영해 전송하면 치아 표면에 세균막인 플러그를 검사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치간, 잇몸 등 치아 구역별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성남시는 온라인 구강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초교 5학년생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칫솔 치약 세트, 구강용 치면 착색제 등을 집으로 택배 발송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